Q. 삼성이 발음패를 빠져나가기 위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렇게 삼성이 발음패를 끝으로 합니다 라이언스 화퀴의 최우겸 원퀴업입니다 이하구 위에 마누포가 쳐졌습니다 허거 시몬즈가 원투 원퉁 역투로 두 자리 수술이 꽤 든든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스 두리 준경수, 준경수 잡아왔습니다. 이찬이 존재감을 범댑니다. 라이트파크의 박병호입니다. 이찬이 존재합니다. 이찬이 존재합니다. 이찬이 존재합니다. 이찬이 존재합니다. 미끄러지면서 잡아냅니다. 이찬이 존재합니다. 이찬입니다. 이찬이 존재합니다. 이찬이 존재입니다. 이찬이 존재합니다. 황동재의 승리를 지켜져 있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타자. 시즌 가장 마지막까지 야구하겠다는 그 의지가 열망이 이 한방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어려웠지만 삼성 라이언즈가 2위를 확정하면서 삼성 라이언즈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 뵙겠습니다.